글로벌 경기 부진의 철강제 가격이 주저앉았습니다. 철강사들의 이익 감소 우려가 커졌는데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와 강관 등 산업 전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여련의 국내 유통 가격이 톤당 12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보다 12%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철강제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재료인 철광석과 강점탄 가격은 물론 중국산 여련 가격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철강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철강업계의 비수기인 여름에 접어들며 철강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철강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폭이 변수입니다. 이를 반영해 증권사들은 철강주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6% 낮은 3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권사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평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철강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 이익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국의 수요 회복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이자 최대 철강 소비국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될 만큼 중국 경제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향후 철강 업황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장기 침체가 나타날지, 아니면 중국의 경기 부양 책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